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빵이티비 MC를 맡게 된 만지입니다. 만지. 오늘 저랑 같이 갈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늘 안전하게 같이 여행을 도와주실 저희 브래드 가이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이드 브래드입니다. 박수! 오늘 가이드님 일정 어떻게 간단하게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배를 탑승하신 후에 약 25분 정도 페스카드로 섬으로 이동해서 스노클링을 하신 후에 15분 정도 이동해서 하우스 리프라는 곳에서 정어리 떼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15분 정도 이동하시면 통보 포인트라는 곳에서 시터틀, 즉 바다가 무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항구로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겠는데요? 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을까요? 재미있죠? 재미있어요. 한번 떠나볼까요? 떠나볼까요? 가자! 가자! 기다려봐. 어디에 뺏어 놓고 가려고? 쌈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시고 뭐할 뭐할까지? 방이 TV 스케줄은 내가 빠삭하지. 다 알고 있어. 뒤따라 왔잖아. 뒤에서 뛰어왔어. 그러면 같이 한번 오늘 꼬부기 보러 가볼까요? 꼬부기? 꼬부기? 가보자! 가자! 제발! 출발! 출발! 하하하하 아 진짜? 하하하하 아 진짜? 아 진짜? 나 보고 다 보고있어. 잘 보고있었어. 여기가 또 보고있지. 이거 보고있지? 이거 보고 있지? 희철이? 이거 보고있지? 이거 보고있지? 공연이 보고있어. 그러면 오늘. 자, 지급해 주세요. 지금부터 출항하기 전에 라이프 자켓을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측에 자, 우리는 지금 선착장을 출발해서 저쪽에 보이는 패스카도르 아일랜드 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약 25분 정도 걸리는 코스이고요. 도착하시면 바로 스노클링을 시작할 겁니다. 모알고알과 패스카도르 아일랜드는 원래 유럽인들이 다이빙을 위해서 개발한 장소라서 물도 아주 깨끗하고 또 수중의 동굴도 있고 볼만한 어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즐겨보실까요? 가자! 자, 우리는 드디어 패스카도르 섬에 도착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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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물 보이시죠? 예!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 RedeTV 살살 ser 슬픔 해야지 아이 床 지금까지 너무 못いき habit을 위해서 he heures 하면 하하 너도 못 Programs 알아요 재밌으세요? 네 물고기 맞나요? 네 완전히 좋아요 자 점프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겹기시고 점프하는거에요? 네요 간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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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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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실까요? 반지야! 꼬북이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쭉 있어? 꼬북이 많아요! 꼬북이 많아! 꼬북이 많아! 꼬북이 많아! 여기에서 한 다리 보고 여기에서 한 다리 보고 여기에서 한 다리 봤으니까 맛있어! 오늘 모알 모알 호핑투어 재밌으셨나요? 네! 이쪽도! 예예! 진짜 재밌었어! 셀프에 오시면 다시 하실건가요? 당연하죠! 매일 와야지 매일! 셀프에 살고있잖아요! 셀프에 오시면 모알 모알로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안녕! 근데 왜 만지야? 이름이 민지인데 친구들이 만지라 불러! 그래? 아하하하하하 오케이! 박änger! 아 Orej 저희 집어害자! 백인watch 이 요새 욕안에 잊어버리키니 더 Gla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